네? 연결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내 연결은... 이것 때문에... 됐다 됐다! 와우! 아 이것 때문에 그랬네 좀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서 좀 딸린다 딸려? 어떻게든 난 세계에서 하겠네 오 됐다 됐다 쭉 줄었다 쭉 줄었다 이제 아 잠깐만요 태양열 덕분에 그래도 전진 쌓이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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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연결해 온도가 좀 딸리네 온도 좀... 뭐지? 여기서 실험... 실험 탄지가 아니에요 하... 이렇게 하니까 안되네 기본축전지 데타리하고 철판을 밑에서 빼면 되겠다 이쪽으로 오면 뭔가 자꾸 연구를 찍고 있긴 하네 그래도 계속 어떻게든 연구를 찍긴 찍는데 슬슬 이제 파란색이 슬슬 필요하긴 필요한데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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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형 과연 됐어? 과연? 여기나 가볼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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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빼고 있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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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을 빼고 있어 아씨... 아련투위기 좀 먹어볼까? 석탄을 왜 뽑는 거야 여기? 야 여기서 빼야돼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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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어 끊었어 어 잠깐만 있어봐봐 나 와이퍼 끊을때 선택해서 형이 끊어 알아서 내가 지능력 하나 모아가지고 이거 설치해줄게 이거 어디서 끊을까 어디서 어디로 깔고 할까 지능력은 왜 구리선 왜 안와 이쪽에 그냥 이쪽으로 구리선 안와 철이 회로쪽으로 구리선이 안 놓는데 고급 회로쪽으로 고급 회로쪽으로 하... 보일러가 고고해요 화장실 갔어 튀었구나 오케이 발전력 안정 24개 조만간 다시 또 조만간 다시 터질 예정 또 또 또 해 또 또 뭐 하려고 생산시설 좀 2개 더 늘리려고 알았어 발전소 추가 생산할게요 또 사격해 아유 발전소 추가 생산할게요 나도 사격 나도 사격 나도 사격 어 안돼 정줄로 오신 분들 좀 처리해주시고 철판 얌얌 얌얌얌 얌얌 아 진짜 진짜 호로록 철판을 호로록 이 형 방금 부스 샀나? 그러고 보니까 콘크리트 한번 깔아볼까 함부로 까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깔면 안 돼요? 깔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저기 저 바닥님 저 왼쪽에 만들어놨어요 죽전지 쪽에 계속 깔면 돼요 제가 아까 판 거 봤죠? 어떻게 했는지 예 그때 좀 깔아주세요 계속 아 그냥 옆에다가 깔면 돼요? 지속적으로 똑같이 깔면 돼요 옆으로 계속 쭉 기어 나갈 거예요 태양열하고 죽전지하고 쫙 기어 나갈 거예요 아 그렇게 아니 일단 라인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엄청 느리네 생산이 흐흐흐흐흐흐흐 미친 짓 했다 라벨 헌즈님 그래요 거의 탄 안 넣고 했네요 애들? 탄이 딸리는 건가? 탄이 쭉 딸려요 철판 남은 데 없나? 철판을 저기 밑에 생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네요 왜요? 철판이 중간에 다 끊겨 내려오네 형 내가 구리선 안 돼서 구리적인 연기 해놨어 아 끊겨 들어갔구나 얘 것도 뭘 그렇게 맛있게 드지 나도 치킨 먹어야겠다 위에 구리선 행사기사 2개 더 늘렸거든요 됐어 봐요 지금 발전량 어때요? 괜찮아요? 발전량 지금 지금 20% 사용 중 20% 사용 중 20% 사용 중? 응 소비에 대한 20% 사용 중 왜요? 아 그 생산이 생산 하라인까지 버려두고 갔어 또 버려두고 갔어 또 버려두고 갔어 또 버려두고 갔어 또 버렸어 이것도 이거 안될라니까 또 버렸어 affen 주 stora spp 누가가 뭐INS케 맛있게 먹어어 그렇게 헐 형도 들어놔 빨리 이거 배 라인 잘 만들었다 떵떵떼된 줄 순ches 판이 절오는데 어디선가? 여기서 모이면 이제 배터리만 오면 돼 모든게 완벽해 오 11개 착사만 어 근데 탱크까진 봐야죠 그래도? 당연하지 보거의 연구원 빨리하면 가능하지 야 콘크리트 또 연구 안되냐? 초록색이나 빨간색이 연구소 아 연구소 3개 지금 4개 지금 초록색 들어가고 있네 다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바닥님이 거의 다치셨어요 지금 이걸 못만드네 이게 왜 안들어가지지? 간지님 예? 일로와봐요 왜요? 뭐지 누가 이거 반대로 해놨지? 아유 또 뭘 그렇게 아유 됐어 됐어 에헤에헤에헤 너도 에헤 너도 에헤 너도 더 없나? 더 없네 너도 너도 이거 하나 없어도 될 것 같애 그지? 아니요 그게 났도 될 것 같은데 투입기가 너무 많이 났는데 그거 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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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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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그 저 연구소까지 어떻게 옮겨 갈라구요? 근데 또 바닥으로 해서 저의 라인에만 연결되면 바로 지가 라인으로 하니까 그거잖아 무하네 굴레 메비오스요? 응 그거 메비오스였디 아 이제 설치가 안되네 옆으로 좀 늘려야겠네 이제 안되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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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왜? 머리 왜 이렇게 올리심 머리 빨리 굴러가라고 WD 뿌린 WD 40 아 진짜 순간 충격을 먹었다 하 WD 40 한동안 전기는 모자랄일 없겠고 전기가 들어가 전기 추가 라인 따고 있어요 아 이번에는 전지는 어디서 갖고 오지? 아저씨? 전지 라인 만들까? 예 전지는요? 전지 이제 저에서 가져와야지 저기 지하에서 지금 여기 석유가스 가져오고 있잖아 이쪽에 아 근데 철이랑 철판이랑 구리판 가져올 때가 없구나 응 가져올 수는 있는데 아니 가져오는게 문제가 아니라 황을 만들려면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해 여기 위에서 만들어야 될까봐 위쪽에서 만들어져야 될거야 그니까 뭐 황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렇잖아 그거 만들어서 할 필요 할 바에는 저 전지 공장에서 좀 훔쳐면 되지 전지 공장에서 좀 훔쳐면 되지 전지 공장만 하고 있을건데 진짜 그냥 웹게인이 뭐 자원을 만들다 이러면 무조건 훔쳐온다 이랬어 그 전지 공장 좀 훔쳐다 줘 아 미안해 이건 전지 우리가 쓰고 있었어 응 아 맛있다 배고파씨 나도 배고파 먹고 할래 먹고 할래 그 그 그 먹고살려고 하는건데 배고파 아 객관지님 그 라인 없앴어요 네? 그 라인 없앴어 그 라인 거기 있던 그 라인 왜? 야 그것좀 야 그것좀 갖다줘 부탁할게 뭘요? 그거 넣어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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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넣어놨어 넣어놨어 이 새끼는 왜 안만드는거야 아 저 앞에서 다 채가네 이 새끼가 뭐가 또 뭐가 문젠데요 더 많이 와야돼 철판이 철판이 라인을 또 늘려야겠네 지금 철판이 철광속도 없다 자 밑에 철판은 필요없 밑에 지금 철판 많이 안가도 되죠 간지님 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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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판 이제 없어도 돼 됐어 해결했어 해결했어 왜요? 뭐하길래요 아이 잠깐만 아냐 아냐 이걸 해결하면 안돼 이건 해결하면 안된다고 해결했어 하나만 돌아가면 돼 언제 폭수할꺼에요 언제가 진짜 언제가 폭수하냐 하나만 돌아가도 돼 솔직히 너무 많았어 아이 많지 않아 이제 점찍고 넣을꺼야 나 진짜 갑이 깔았는데 뭐 이리 깔야지 뭐 야 쇠때기 너무 모잘랐네 아니 우리 이 톱니 훔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씨 이 아저씨가 빠른 트위끼만 내꺼라고 내가 톱니를 훔치고 있어 뭐야 여기서 훔치고 있었어요 철판 훔치고 있어 여기서 철판 훔치고 있어 지금 다 훔치네 와 여기 톱니 훔치고 있어 여기 톱니 훔치고 있어 여기서 철판 훔치고 있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얘는 이게 왜 필요하지 아니 여기 중간에 누가 라인 끊어놨어 진짜 대박하다 여긴 왜 이렇게 되지 범인은 다 보고해 이거 왜 이래 모든 범인은 다 보고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라인이 이상하잖아 지금 요요요요요요 이쪽이요 안차 안차 다 지받을꺼라고 여기 왜 그러지 여기 라인 어디 라인은 이거 끊어버려 이거 끊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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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놔 이렇게 해놔 미쳐놔 어 그거 잠깐만 그거 초월라인인데? 이렇게만 가면 돼 이렇게만 가면 돼 음 자 잘 잡았구나 니가 그러면 안 돼 그래야 돼 니가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콘크리트가 거의 완성이 돼가는데 어 보일러 26개 언제 노리냐 아 미치겠다 아 이제 잠깐만 그 어디갔지? 바닥이 그 축전지 어디있어요? 내 몸에 있는데? 아니 저거 더 깔아야지 그러면 지금 내 몸에 없어 지금 하나도 없었는데 있어 어디있어요 그 라인 라인 어디있어요? 라인은 끝다니까 다 없어있어 이제 이쪽에요? 이 위에 하나 더 없는데 이렇게 자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저 형이 자꾸 전지를 자기 쪽에 넣어다니라 아 넣어줘야 봐야겠지 저 형이 있어요 우리가 탱크를 만들어줘 이 상대에 축전지 넣어줄테니까 깔아줘요 얘도 써보래 얘도 써보래 얘도 써보래 에헤이 넣어도 그렇지 아 그러니까 지금 골로 필요하지 않아요? 어 골로 예 주세요 몸에 남는 두개가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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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총할라인으로 슉 하려고 그렇지 골로 숫자에서 난 지금 할말을 잃었다 어 어 지금 26개 더 있어요 여기 밑에 라인 똑같아 여기 여기 밑에 보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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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보이냐고 라인 신속도가 붙잖아 여기 아닌거 같아 아니 여기 할거야 난 여기 여긴 안뜨고 여기 안에랑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정육 탱크 여기 위에 있죠 정육? 두개하게 두개 딸거야 위로 두개 딸거야 화이팅 자 머리아파 건들지마 화낼거야 이렇게 하고 플라스틱 강철판 머리아파 가시니까 전기연결 다 해드리고 가실게 연결 다 했는데 아니 그거 내 뼈 아니다 오늘 시간 잘 안간다 이거 합판하니까 진짜 얘 왜 이거 안 가져와 뭐하냐 형 뭘로 해놨어 이거 필터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 선택해봐야 걔를 어 거기 선택해 한거에요 어 뭐야 왜 그래 이거 뭐야 아 이거구나 됐어 됐다 됐다 됐어 만들기 시작했으 됐어 드디어 뭐야 이거 아닌가 필터가 이건 필터야 이거 아닌가 맞죠 맞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 여기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메비오스의 띠 안에 들어가야되는데 그냥 그 파란색에다가 연구소 한두개 만들어서 연구소에 파란색만 넣어야 그냥 아 그럼 안된다 그럼 참 안된다 원신이네 잠깐만 지하굴 지하굴 파는거 미친듯이 만들어야 되겠다 지하굴 대가 여기가 거의 지하굴인데 여기 사방이 지하굴인데 거의 지하철 1호선급이네 거의 지하 저거 안 무너진게 지하 신기할 따름이다 진짜 여기가 바로 무계획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없어진다 지하굴 지하굴 서울이죠 계획이 없어 계획이 없어 개판이야 개판 서울앤부산 남쪽이 계속 북쪽의 북방민족이 남쪽의 외국아 아주 그냥 조선이긴 드론 진짜 어떻게 만드냐 우리 드론 만들자 자동화로보트 응 개발해야돼 걔가 3단계야? 지금 이 라인에 가장 이쁘게 투입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거든? 이 위로 뚫고서 가면 좋은데 최대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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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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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여기다! 하나 만든게 뭐고 있어? 뭐가요? 네 그럴줄 알았지 네 그럴줄 알았지 저 진짜 생산만 하고 모으진 않고 돈은 버는데 모으질 않아 전지도 다 가져와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가지러갔어 만드는데 겁나 오래 걸리네 뭐가 오래 걸려? 만드는거 사이언스팩? 사이언스팩 3 응 겁나 오래 걸려 그 뽀가 여기다가 플라스 좀 훔쳐가지고 스피드 모듈을 만들어서 여기다 박은 빨리 만들어요 틀렸어 응? 응? 스피드 모듈이 뭐야? 그 아니 이놈의 돌은 생산 쪽 생산 쪽 두 번째 생산 쪽 맨 밑에 칸 두개가 있을거에요 스피드 모듈하고 효율성 모듈 아 미쳤어 거기서 스피드 모듈 아 걔 또라야될 것 같다 이거 내가 파 하나 줄테니까 내가 파 하나 줄테니까 아 세상에 철이랑 철구리 그 다음에 철구리 플라스틱만 있으며 스피드 모듈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는거는 근데 여기 굴이 생산하던 라인 어디갔어요? 굴이판 좀 먹으러 왔더니 굴이판이 하나도 없어요 저 위쪽에 저거 저장돼있어요 백퀘씨 저거 뺴세요 저거 밑에 더 많아 잠잠잠잠 여기 뭐야 누가 여기다 개판을 쳐놓고 저거 놨어요 예전부터 다 만들었다 닥패가